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던 선생님과 포도주스의 연관관계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것을 먹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 그리고 이감 모의고사에 대한 개강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르세와 포도주스의 연관관계를 우리 또 조교님이 굉장히 많은 글을 써놨는데 오르세와 포도주스의 연관관계는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이 수능상에서 포도주스를 먹었던 썰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포도주스 선생님도 나의 고등학교 때의 수학선생님, 저의 수학선생님이 넌 너무 그때 선생님이 좀 많이 말랐었거든요. 몸이 약했어요. 온갖 종합병원이었어. 그래서 너는 수능상에 갈 때 꼭 포도주스를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 포도주스의 포도가 포도당의 포도랑 똑같은 말이다. 포도당이라는 것이 몸에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뇌가, 이게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다. 그런데 그 포도당의 포도가, 포도당 자체가 포도라는 과일에서 발견이 되어서 포도당이 된 거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꼭 포도주스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고 하다가 쉬는 시간에 힘들면 포도주스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선생님이 수능장에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갔었어요. 고3 때 말고 재수했을 때 정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때 고3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선생님 재수 썰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포도주스를 가지고 가서 정말 열심히 시험을 보는 와중에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아니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에, 우린 마지막이 외국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어 시험을 볼 때 제가 공부하는, 재수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수능장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면 느끼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1년이 그대로 쫙 눌려져서 수능날 나한테 착 선물처럼 주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1년이 정말 집중력이 최고조가 되는 하루로 나에게 빈틈없이 촘촘하게 선물이 선물같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풀었거든요. 인생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날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 체력이 딸린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포도주스를 조금씩 먹었는데 보은병에 담아갔거든요. 정말 근처 어딘가에서 짠, 아마 포도 농장에서 짠 포도즙이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공수해 주신 그 포도즙을 보은병에 넣어갔는데 그 보은병에 포도주스가 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외국어 영역 시간에 듣기평가가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잉 하는 이명이 들리고 눈앞에 이렇게 방울방울 까만 점들이 생기더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멍하면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어? 이러다가 기절을 하나? 어떡하지 하다가 막 기도를 했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만 버티게 해달라고 이제 한 타임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 과목까지만 버티게 해달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또는 가족이 너무 감정적, 정신적 희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좀 행복을 전해주고 나서 나를 데려가려면 그때 데려가라. 이런 어떤 기도를 막 하면서 순간적으로 포도주스라는 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와중에 가방을 이렇게 뒤졌는데 감독관님이 이렇게 걸어와서 너 뭐하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이 본병에 있는 포도주스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독관님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포도주스를 먹었어. 정말로 그때는.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 가능한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얼굴이 노랬겠죠? 심각하니까 그 포도주스 먹는 걸 도와주셨고 그걸 먹고 다시 막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주스를 마시고 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몇 십초 느낌이 1분까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스를 먹고 몇 초 만에 다시 다시 앞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을 끝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다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보고 그때 먹었던 포도주스의 효능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능장에 가기 전에 포도주스를 가져가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항상 했었고 그리고 얼마 작년, 재작년 한참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스를 챙겨가라고 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유독 퀘스트에서 그 포도주스 이야기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퍼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조교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재종학원 앞 모의고사를 앞두면 포도주스가 품절된다. 이제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포도주스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포도주스와 연관된 선생님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들은 그래서 포도주스가 무슨 얘기야? 왜 선생님이랑 연결이 돼? 라고 하는데 작년 퀘스트에 포도주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포도주스가 그 퀘스트가 올라갔고 그 다음 날인지 편의점에 싹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수강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 캔디를 대신 먹어도 되나요?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주스의 효능 뇌가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 포도에 들어있는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포도의 성분의 약 15%, 20% 정도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즉각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가장 과일주스 중에 최고로 몸에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주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장까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먹고 중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날에는 선생님은 포도주스를 늘 싸다녔던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포도와 되게 비슷한 성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선생님이 포도주스도 가지고 다니고 블루베리 주스도 가지고 다녀요. 어쨌든 자연에서 착즙한 것, 끓이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요. 무슨 브랜드가 좋나요? 선생님은 그냥 늘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모든 것에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강의에도 그런 게 묻어나지 않나 싶은데 브랜드를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유기농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끓이지 않고 그대로 즙으로 만든 시골에서의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스와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해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고 저거 무슨 뭐지? 웰땡스 포도맛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저게 무슨 말일까? 웰땡스 포도맛? 사탕인가? 아니에요? 감독님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주스 이름이요. 아, 근데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맛 주스? 아,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만들어낸 맛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포도, 진짜 포도라는 과일을 즙을 내서 만든 포도주스만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QA를 통해서 누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QA 조교님이 선생님한테 전해줬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하루에 무엇을 먹는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보고 글을 보고 QA를 보고 나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선생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화분을 키울 때 그 화분에 계속 안 좋은 것을 부으면 결국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나의 세포들이 내가 하루 종일 먹는 것들에 의해서 재생을 하고 또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할 텐데 내가 내 입으로 먹는 것들을 그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넣는다면 당연히 나의 뇌, 나의 세포들, 내 목소리, 내 건강 모든 것들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것의 핵심은 자연이다. 자연. 인위적이지 않은 것의 본질을 두고 있는 땅에서 나는 것들,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몸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QA는 한번 선생님이 날 잡아서 특별히 먹는 거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건강을 위한 영양제, 비타민제 이런 거 먹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걸 잘 먹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제조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한 세대 이상 이것이 섭취 후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효능들, 부작용들을 다 알지 못하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특별히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인간은 위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전에 음식으로 섭취도 못하던 것들을 약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내가 건강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한 좋은 음식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강의가 있는 날에는 도시락을 싸다니고요. 언제나 선생님이 큰 가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은 뭐로 이루어지냐. 집에서 만든 음식들, 별반찬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야채들 막 넣고 볶은 볶음밥이라거나 또는 집에서 만든 나물 반찬들, 김 이런 거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고요. 간식은 뭐 먹냐면 간식은 과일, 포도주스, 블루베리즙, 대추차 그리고 힘이 딸릴 때는 공진단으로 한약을 먹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의 저 도시락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집에서 만들어진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밥을, 반찬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또는 학교 급식에서 나왔을 때 식판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거나 또는 학원에서 제종학원 또는 독재학원 이런 데서 나오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판 위에 놓인 반찬을 봤을 때 선생님은 밖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반찬들 중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거의 손대지 않아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 햄, 소세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 나물반찬 이런 것들 또 단백질이 필요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면 그 햄과 소세지가 아닌 진짜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어떤 그 진짜 고기를 볶아놓은 것, 그것을 먹죠. 차라리. 그래서 인간이 공장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을 일단 먹지 않는 것 그게 영원히 먹지 않을 수는 없죠.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날 스스로 내일 강의가 없어. 내일은 문항 제작만 있어. 그러면 강의를 하면서 혀가 꼬이거나 이런 디테일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런 음식에 손을 대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 강의가 있죠. 그래서 강의가 있는 동안에 늘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저 도시락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먹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 길어지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먹는 거 어떠냐라고 하는데 초콜릿, 사탕은 결국 순간적으로 당이 뭔가 당이 몸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외의 많은 것들 당도, 액상과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진 사탕, 초콜릿 절대 먹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쭉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에 편의점이라는 곳은 편의점에서 연락 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 안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굳이 밤에 조기들과 일하다가 가끔 편의점에 가서 고른다면 그렇다면 유기농, 요크루트? 어떤 걸 찾아서 그러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다. 도시락에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안 먹는 것이 먹고 한 2, 30분 후에 그 음식에 의해서 내가 컨디션이 나빠지고 피곤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게 컨디션상으로는 나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탕, 초콜릿 나는 완전 반대. 과자 반대, 다 반대. 선생님 뭐 껌도 안 씹어요. 껌에 들어있는 성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분 분석을.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것으로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때는 못 느껴요. 그런데 강의할 때 느껴요. 강의를 할 때 그런 어떤 다른 음식을 먹고 강의를 할 때에는 발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한 건 강의를 하면서부터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시락만 먹은 건. 그런데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강을 해서 더 심해진 건데 이 약간 결벽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1.5나 2배속으로 들어도 발음이 귀에 꽂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이 강의할 때 강의의 내용도 중요하고 강의의 본질도 중요한데 강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소리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이건 내 직업상. 그래서 소리를 지키기 위한 음식들. 대추차.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것들. 그리고 찬물 먹지 않아요. 여름에도 언제나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찬물은 절대 먹지 않아요. 적어도 상온에 있는 물. 선생님이 가는 곳에 선생님한테 물을 주시는 분들은 그걸 다 알고 있고 정수기에서 물을 먹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디테일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하는 음식들이 바로 집에서 싸다니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그리고 2배속으로 돌렸을 때에도 발음이 꽂힐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디테일한 수다들은 이미 다 떨었네요. 다시 한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자연식. 그래서 초콜릿, 사탕 반대 다 먹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이감 수학을 오픈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아닌 유일한 선생님이 해설하는 이감 모의고사의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해설하는 다른 문항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겨울부터 에센스, 기출 백성, 컨택트, 중킬러 스팟, 수원스트 스팟, 천우신도 쭉 선생님이 해설하는 관점의 기출로 시작해서 선생님의 엔제들, 선생님의 모의고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대로 쭉 가면 선생님의 그 유명한 수강생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전과목 만점자도 그렇고 그냥 선생님이 주는 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다 알아서 줘요. 그냥 이것만 하면 다 수능은 그 안에서 나와요. 라고 우리 수강생들은 참 말을 많이 해.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쫓아오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문제를 풀 건 아니잖아. 어떤 작년부터 이감을 했어요. 어떤 마인드로 이감을 시작했냐면 다양성을 주고 싶다. 이 다른 문제마저도 우리가 공부한 일관된 풀이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일관된 풀이가 다른 모든 문제를 풀 때에도 적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문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있다면 그 문제들마저도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다 풀려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이감이에요. 이감 문제 되게 좋았었고 작년에 이감을 런칭? 선생님한테로 내 컨텐츠로 런칭하기 전에 이감을 검수했었고 이 정도 컨텐츠면 수능과 매우 결이 비슷하다라는 판단 하에 대개 문항에 대해서는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생난리를 치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감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었고 올해도 이감을 선택해서 강의를 현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 시즌 1 중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강좌 목표 천우신조로 훈련받은 오르세 수강생은 다른 모의고사에 매우 강하다라는 걸 이감을 하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다른 모의고사들 이렇게 글들에도 수강평에도 되게 많이 올라오죠. 천우신조 하다 보면 다른 모의고사는 대개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대개 쉽게 느껴지라고 천우신조로 어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퍼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걸 버티시고 수능 전 정말 실전적인 연습이 되는 모의고사도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파도 버티세요. 자 이렇게 일관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웬만하면 전문항 해설을 했어. 지금 3회가 아마 업로드 되어 있을 거고 공통과목이 전문항 해설로 올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문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좌 구성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시즌 1으로 받는 4회 즉 1, 2, 3회가 오프라인에서는 3, 4, 5, 6회였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3회, 학원 기준으로 3회, 5회, 6회를 선택해서 해설을 해드릴 거고 온라인 회차 안에 1회, 3회, 4회를 해설을 해드릴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해설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자 그리고 강의 일정은 8월 27일 개강해서 9월 3일 완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금요일 퀘스트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요일과 금요일의 차이는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같이 머리를 묶음으로써 다른 날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막 수다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가방 열어서 그 안에 뭐 있나 음식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